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21세기 공군력이라는 게. 그런데 이 어마무시한 합동 전영역 전력인데 이게 그것의 핵심인데 이런 21세기 공군력이 기적의 옥타곤, 기적의 팔각형이라는 게 기적이지만 이게 황새뱃새 팔각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 같은 나라 하나가 이 전체를 다, 이 전체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이게 드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드론이 지금 당장 여기 8개 중에 전투드론 나오죠? 그다음에 감시정탈, 정보, 타겟팅, 통신, 공중드론 나오잖아요. 드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미사일 풀세트까지 그리고 이제 레이더 같은 항공정자 장비 풀세트, 항공엔진 풀세트 이게 다 국산화되어야 되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고성능 드론이 되면 수출도 못해요. 뭐 기껏해서 한 2, 30대 뭐 아주 고급은 이렇게 만들고 만다고요. 그거를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가 꾸역꾸역 따라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황새뱃새 게임이라 그러는데 우린 해야 된다. 우린 어차피 아주 흉악한 이웃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제조업 기반이 골고루 다 있고 반도체부터 해서 첨단 부품들이 골고루 거의 다 있고 그래서 넘들보다 훨씬 싼 가격에 훨씬 빨리 훨씬 쉽게 개발하고 생산하고 배치할 수 있다. 그나마 그게 다행이다. 그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전 영역 우주기반 추적 타겟팅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기반 다행역 혹은 전 영역 추적 타겟팅인데 이게 이제 그 저괴도 군집 위성이죠. 미 우주군의 급초음속 탄도미사일 추적 우주센서 위성체계 HBTSS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퍼서리케이드 발리스틱 트래킹 스페이서 센서 시스템입니다. 지금 미국이 구축하고 있죠. 무게가 한 1, 2톤 되는 그러니까 1, 2톤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위성 중에. 정지 궤도에 올리는 건 4톤, 5톤, 6톤짜리고 이건 한 1, 2톤짜리.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저괴도라 그러면 2,000km 이하면 다 저괴도인데 저괴도 중에 좀 약간 높은급인 1,000km 정도급의 저괴도 고도에 한 70여 개 올리면 지구 전체가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한 두세 배 더 올려서 세 자릿수를 올려버리게 되면 지구 전체를 실시간으로 커버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 왼쪽 그림이 그걸 보여주고요. 이 그림은 백모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미의회 조사국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500km급에는 혹은 그 이하 저괴도에는 이제 소형 혹은 초소형 위성을 군집으로 4자릿수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한국도 이거를 고스란히 축소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5 위성은 왼쪽에 좀 해당하고요. 물론 1,000km까지는 안 올라가지만 그다음에 납작한 상작과 같이 생긴 초소형 위성들은 오른쪽에 해당을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이 시스템을 축소해가지고 한반도 일대와 한반도 일대 보려면 당연히 극궤도 비슷하게 돌아가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북에서 남쪽으로 돌아가게 될 테니까 만주 보게 될 거고 시베리아 보게 될 거고 한반도 서해 동해 다 볼 거고 그다음에 동중국해 다 볼 거고 중국 해안도시 다 볼 거고 남중국해 다 볼 거고 중국 해안도시 다 보고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말하자면 중국 우리는 그렇게 좀 축소해서 하는 거죠. 지구 전체가 아니라 그 영역만. 그 영역만 우리는 축소해서 하는 거고 미국은 지구 전체를 게임을 뛰니까 규모가 커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HBTSS 이게 하이퍼서닉 앤 발리스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추적인데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만 추적할 게 아니라 이거 아마 성숙하면 이거 저기 함정 그다음에 지상에 가는 무슨 로켓 발사대 지상의 차량 이런 것까지 다 추적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어저께 또 이것도 메타 디펜스에 나오더라고. 여기 보니까 2030년대 초가 되면 미국의 우주기반 센서들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함정 자동차 비행기까지 추적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메타 디펜스의 어저께 기사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미국 스페이스 미우주군의 위성들은 비행기 그다음에 지상 차량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언제? 2030년이 지나면. 2031년, 2032년 되면 그렇게 된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죠. 뭐 그러면 우리 뭐하러? E7이든 무슨 L3 해리스든 조기경복에 왜 사며? 무슨 스텔스 정찰기 왜 만들어? 꺾인년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무인기 이거 장기체국 무인정찰기 이거 날개 긴 거 이건 또 왜 만들었어? 그리고 왜 떼돈들여서 RQ4 글로벌 호크는 왜 운영해? 아닙니다. 위성에 가면서 보는 거하고 유무인 항공 자산으로 보는 거가 서로 상보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위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다 필요 없다 그건 지나친 얘기고요. 조기경복에는 저는 이제 좀 특이해서 이게 지금 보잉의 E7 지느러미처럼 위에 이렇게 솟아있는 거 네모나게 그거보다는 L3 해리스 거를 씁시다 뭐 이런 좀 황당한 소리를 하는 편이죠. 그건 좀 사실 꿈 같은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아이씨 하는 거 L3 해리스랑 해서 기술 좀 이전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라도 더. 여기랑 하면 기술 많이 이전해 준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고 저의 이제 아마추어로서의 얘기고 공군과 방사청이 어련히 잘 알아서 최적을 고르겠죠. 그런 거 잘 하니까 그 집이. 조기경복이가 아주 좋죠. 이런 게 해야 되고 B-21이 이게 흔히 전략폭격기라 그런데 아닙니다. 스텔스 정찰통신 지휘통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우리 스텔스 무인정찰기 꺾인년 그거 이런 게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체공 무인정찰기 우리 모아브 MQ9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RQ4 글로벌 호크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보완적으로 말하자면 전 영역 우주기반 추적 타겟팅 위성들하고 이런 공중 감시정찰 자산이 서로 보완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이 그렇게 강화되니까 공중 자산이 필요 없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의 공군력 투자가 저는 쓰레기가 되고 있다고 봐요. 이게 미국이 얼마나 여기에 심각하면 이때까지 그렇게 떠벌려왔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미국이 취소시키겠어요. 21세기 공군자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옥타공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미국 지금 미 공군의 관점이 그러면 중국은 이런 거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개념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개념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이게 중국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기타 등등이 얽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잘 못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다고 하더라도 대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동되는 그런 이게 뭐 8개 분야인데 8개 분야가 작동되는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최소 요소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제가 그림을 여기 안 띄워놨는데 나무 판자로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엮어가지고 만든 물통이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런데 이제 좀 판자가 좀 빠개져가지고 혹은 달아져서 이게 뭐 8개 쪼가리로 엮어서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1번 쪼가리가 빠개져가지고 이가 빠졌다고 봐. 그러면 그 물통에 물을 담으면 그 제일 짧은 1번 쪼가리까지밖에 물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엔 물이 3벌이잖아요. 이걸 이제 최소 요소 아마 리스트 엘리먼트인가 그래요. 로우 리스트 엘리먼트 리미트인가 뭐 그래요. 최소 요소에 의해서 한계가 지어진다고요. 그러면 지금 중국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8개 요소 각각이 다 미국보다 못해. 그런데다가 그나마 또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 안에서도. 골고루라도 못하면 그 골고루 선에서 되는데 각각이 미국보다 다 못할 뿐만 아니라 그중에 특히 예를 들어서 전역역 우주기반 추적 타겟팅의 그 영역에 있어서는 미국의 뭐 한 10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나온다 파워가. 그러면 이제 전체가 다 미국의 10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지. 그러면 전쟁이 딱 붙었을 때 뭐 10분의 1, 3분의 1 그런 전력 가지고는 어떻게 비벼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옥타곤 구조로 보아도 게임이 안 되고 단일 플랫폼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인 전투기 영역. 그걸 보더라도 중국이 모든 유인 전투기를 다 서해 한반도 전구로 몰아낼 수가 없잖아요. 걔들은 뭐 저기 뭐야 러시아와의 국경도 좀 지켜야 되고 남중국도 지켜야 되고 이러니까 여기로 다 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담당하는 이쪽에서 한국군 또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연합전력이랑 딱 비교를 해보면 이 전구에서 상대가 안 되죠. 단일 플랫폼 혹은 단일 영역에서도 그러면 중국의 공군력이라는 건 뭐냐 방어용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중국을 침공했다. 침공을 했을 때 중국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땐 유임이에요. 그러나 그게 뭐 한국을 대상으로 혹은 대만을 대상으로 혹은 남중국해와 필리핀을 대상으로 파워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죠. 군사력을 투사할 때 도발 침략 대결을 위해서 군사력을 투사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는 쓰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조가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뱁새 황새 게임을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지능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해가면 충분히 우리의 주권과 자유를 지켜가고 또 북한 자유화 찬스가 왔을 때 그걸 노려볼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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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